엉터리로 운영하는 미인데리를 엉터리로 운영하는 곳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등록증이 없는 경우 그쵸 있었고 그리고 또 있잖아요 막 그 수상하신 분들이나 참가하신 분들의 사진 막 이런 거를 막 쓰는 경우 막 쓰는 경우 근데 이거가 참가자 입장에서 아니면 수상자 입장에서 뭐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도 문제 되는 거는 맞죠? 문제가 되죠 이거는 저작권이랑 초상권에 위배되는 문제라 그쵸 위험하죠 이것도 음 그러니까 막 제가 뭘 봤는데 그 미인 다른 미인대회 홍보물 같은 거를 봤었는데 그 아무 관련 없는 거를 가져다가 홍보물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대회 자체만으로 쓰는 거면 또 오히려 모르겠는데 그쵸 내부 자료로만 쓰면 외부에 유출 안 되고 내부 자료로만 쓴다 하면 뭐 그걸 누가 알겠어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스샷 같은 거 보내주셔서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대회 이름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기존 대회 저작물이라든지 이력, 역사 이런 걸 다 갖다 써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생수를 샀어요 송이 매니저님이 삼다수를 일주일째 삼으셨어요 나는 아이리스를 먹다가 갑자기 삼다수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삼다수가 좀 더 비싸 그래서 저는 아이리스를 사고 너 삼다수 이름 쓰지마 너 삼다수 그 라벨지 나 줘 그래서 뺏었어요 뺏어서 아이리스에 붙였어 그럼 그 생수가 갑자기 삼다수가 됩니까? 그렇진 않죠 그 내용물이 바뀌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여긴 라벨을 떼고 삼다수 삼다수예요 이름만 갖다 붙인 거지? 그쵸 이름만 갖다 붙인 거지 여기는 삼다수 라벨을 붙였어도 생수는 아이리스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저는 초이 대회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 케이스를 봤을 때 굉장히 속상했어요 물론 제 사진이 막 쓰인 거는 아니었는데 제 친구들의 사진이 전혀 저희 대회와 관련 저희 대회는 그래도 나름 방송 진출에 기회가 많고 그리고 방송에 입문하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뭐 그런 개인적인 뭐 소개팅 앱 막 이런 그런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막 사진이 쓰이고 이러면 속상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그런 곳에서 이제 모델 일을 실제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앱을 사용하거나 알아서 다들 연애 잘 하더라고요 예뻐서 능력도 있고 예뻐서 근데 그런 걸 보면 속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 좀 잘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진은 아무 데나 다 쓰이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작권이 저희 저작물도 불법적으로 쓰인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대회에서도 전혀 관계없는 다른 대회 참가자 또는 다른 대회 사진 영상을 갖다 쓰면서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너무 웃긴 게 대회 관계자가 얼마나 무지하면 이 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한 인지조차 없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갖다 쓸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 대한 예의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런데 그렇게 그 정도로 무지한 사람이 무슨 미인대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저는 그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게요 그것도 이제 초상권도 문제고 저작권도 문제고 그렇게 함부로 막 쓰면 안 되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보신다면 좀 많이 찔렸으면 좋겠어요 속상했던 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어서 이게 뭐 저는 그렇게 엉터리이신 분들이 운영하는 대회가 과연 잘 될지 근데 뭐 꼭 저희 대회가 아닌 저희 대회 출신 친구들의 막 사진이나 뭐 그런 게 막 그렇고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유명 연예인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쓰일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다 문제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되죠 특히나 연예인들은 초상권이 많이 정말 쉽게 작용을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분들을 이미지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라 자신의 이미지를 노출함으로써 이제 어떠한 브랜드를 홍보를 하고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사진을 초상권을 막 갖다 쓴다? 아 안 되죠 저는 좀 많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물론 그 유명 연예인들만큼 유명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나의 이미지나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곳에는 내 얼굴이 쓰이고 싶지 않은데 쓰인 경우에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이윤을 취득하기 위해서 솔직히 그 사람들의 이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뭐 고소나 고발을 당하면 이렇게 발뺌을 하겠죠 영리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영리 목적이 아니면 괜찮을 수도 있대요 아 그렇구나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근데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놓으시면서 왜 스폰서 무제 광고를 하십니까? 비영리 단체가 무슨 스폰서가 필요해요? 그럴게요 그렇지 않나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뭔가가 필요하니까 스폰서 광고를 모집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남의 저작물과 연예인의 초상권을 사용한다? 아 문제가 심각하네요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고 이게 저희는 저희 대회 시작하기 전에 소위 매니저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그 저작물에 관련된 거랑 초상권에 관련된 계약서를 씁니다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좀 기억하죠 저희가 그래서 다 일일이 설명을 해드리고 혹시나 여기서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분들은 정말 아무 원망 안 하니까 지금 댁으로 돌아가셔도 된다라고 기회까지 드려요 맞아요 맞아요 설명 다 해주시죠 그렇죠 그럴 정도로 약간 초상권이 정말 예민한 문제인데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좀 전에 영상 올렸던 전혀 지원해주지 않는 내셔널 디렉터와 거기서 좀 연결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 내셔널 디렉터의 의무 중 하나가 이제 대회 준비 지원이잖아요 거기에 영상이랑 사진이랑 뭐 그런 촬영 지원이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 지원 하나도 안 해주고 참가자 본인의 노력과 금전을 금전적인 능력을 사용을 해서 화보를 영상을 열심히 찍고 그걸 아무 대가 없이 내셔널 디렉터가 홍보용으로 사용하게 한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문제 있죠 그렇죠 저작권이랑 초상권과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도 저번에 이어서 저번보다는 마라맛이라기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 심화된 버전으로 설명해드렸어요 일단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이거 있어야지만 대회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니지먼트 엔터테인먼트 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없으면 불법이다 라는 거 하지만 이 불법을 알아차렸을 때 누구나 고소고발이 가능하다는 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그냥 경찰서 가셔서 누가 이런 짓을 해요 라고 그냥 간단하게 고발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 없으면 미인대회에서 이제 파생적으로 매니지먼트 일이라든지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업을 할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걸 빌미로 등록증이 없는데 계약서 같은 걸 쓰자 라고 한다든지 이러면 잘 보셔야 될 거 끊고 또 엉터리로 운영하는 곳 중에 하나가 초상권이나 저작권 같은 거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참가자들 수상자들의 어떤 창작물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초상권에 해당하는 그런 물들을 마음대로 본인들 개인 사업에 쓴다든지 막 갖다 쓰는 거 이런 것들도 엄청난 큰 문제가 그쵸 저희들 같은 경우는 늘 물어보잖아요 네 맞아요 이 사진 써도 될까? 라고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참작한 저작물은 아주 편하게 쓰는데 일부 참여를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타인이 직접 참작한 그런 거는 저희도 이제 다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좀 많이 배웠던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아 이렇구나 그래서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소중하게 생각을 하세요 잘 살펴보시고 언제나 항상 행복한 방송생활 대회 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 영상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